그래, 저쟤야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이영환 씨는 양념장을 좀 내와서 비벼 먹으면 맛이 있을 건데 참기름 넣고 소금 넣고 그냥 밥을 하라 하는데 참기름 넣으러 가. 아니, 뭐 그냥 해가 그냥 퍼가 물 닦고. 그래, 소금 넣고 그래 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나는 전복 넣고 그냥 밥을 해가 양념장 소금을 해가 비벼 먹어야지. 그래. 그래, 쪽파 좀 넣고 그래 하는 게 낫겠지? 그래, 해라. 그래, 하자. 그냥 막 하지 말고. 해가 양념장을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해가 밥에다가. 마늘을 안 넣어도 파맛 쫑쫑 싼 거라 여가 양념장 하면 된다. 우리 이런 거 있어요. 우리 이 Hero은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. 우리 로봇을 손으로 supper. 우리 사랑니당은 여가 양념장에 물을 넣어줘서 우리 로봇은 형님은 encounter가 될 것 같아. 우리 로봇은 형님의 형님을 넉네시아 우리 로봇이 형은 정장이지만 우리 로봇은 형님과 함께 Phillip's 형님을 갖다. 우리 로봇은 형님을 모자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. 우리가 로봇이 형님을 노는 걸어. 우리 로봇은 형님을 놓고 오늘 로봇은 형님을 구성하고 밥 다 됐다 와 이거 잘 됐어 맛있겠다 밖에 체콕 밀고 그릇 하나 가오쏘 이거 물에 안 내려가노 여다가 체콕을 밀어라 시아가 성구라고 해라 아니 너는 안하고 마 아니 여기서 다 싱그라야 된다니까 해삼도 그냥 있구나 해삼 내가 싱그라 해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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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에aints 파 었는게 안맞겠나 그래, 마늘은 안 었는데 쪽파다 가면 그런카네 요새 쪽파가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수 성찬을 차려놨네 이모들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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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대게게 이게 뭐고 누입을 하려고 이거 해가 왔네 이적자 공 접을 왔어 잡았어? 안 잡혀 뭔 잡았어요? 입질만 두세 번 입고 어머님들 밥 차린 거 좀 보세요 옆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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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한다고 다 수고 많았다 예 바다에 무차온데 들어가고 한다고 큰 욕봤다 아닙니다 저희야 하루 이틀 하는 거지만 매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웅아 이 얀진장 태웅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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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양념을 열어서 비벼먹어 아 예 간장 열어라 내장도 먹어요? 밥 맛있어 너 양념을 넣어가 양념을 넣어가 양념을 넣어가 양념장은 누가 한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어휴 이 안에 밥 진짜 맛있어 내가 다 먹었어 이제 먹어봐라 먹어봐라 비벼먹아봐 전복 진짜 맛있어 우와 꿀맛이다 우와 꿀맛이가 꿀맛이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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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집이다 맛집이 전복 더 줘라 봐 이 뭣도 더 줘면 돼 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꿀맛 꿀맛 아 근데 진짜 전복밥 정말 너무 맛있다 맛있네 하나도 안 길이고요 근데 전복이 너무 싫어해요 아휴 자연산이 나 야 미역 진짜 맛있어요 경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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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경기도 경기도 있다가 아우 손에서 나물만 먹다가 좋은 거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먹고 가 좋은 거 많이 먹고 가 자영아 자 그럼 먹어 피를 맑게 해주니까 먹어 피맑게 해주고 좋은 거 예 근데 균소도 맛있다 응 균소는 골뱅이랑 소라 딱 중간이야 어 맛있네 그치? 되게 쪼깃쪼깃하네요 응 쪼깃쪼깃해 그냥 감탄의 연속입니다 감탄의 연속 너무 맛있어 입안에 살아있는 느낌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야 살아있는 느낍니다 살아있는 느낌 이거 먹는 게 진짜 잡아서 먹는 거니까 우리가 음 맛있네 응 꼬들꼬들하지 미역이 진짜 맛있어 와 이 미역은 끓일수록 국이 맛있다 이렇게 미역이 끝내주지 미나리가 들어가서 미나리에 삐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 향 노는 게 6시 내고양 가가 리포터들이 먹고 확 일하는 거 보고 부러웠지 6시 내고양전 한번 해봐 자 먹었다 진짜 먹고 잠시만 제가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나요? 맞아 어머어머어떻게 스튜디오에 계시는 분들 먹고 싶죠? 맞아맞아 오늘은 저만 먹습니다 이렇게 한다며? 응 많이 뜨라 좀 짜? 하다가 맞아맞아 입속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사랑해 추워서 수고했던 게 눈녹듯이 상관하지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들어가고 싶어 먹었으니까 아 그래? 네? 들어갈래? 어떻게 세찬이랑 저랑 물질 물질 소질 있을까요? 소질이 오늘 하루 했는데 소질이 있더라 보니까 아 그래요? 낫은 말썩 낫다 이거 오늘 농사 지은 거 얘기 좀 해줘요 농사 지은 것도 오늘 혼났다 응 잘해놨어 잘해놨어 잘해놨어요? 야 힘들었겠더라 그러니까요 너가 쓰러졌잖아 하하하하 태용이가 오늘 잘했더라 네 야 맛있다 응 밥 좀 더 줄까? 밥 좀 더 주세요 이거 줘라 태용은 더 줘라 태용은 더 줘라 딸이도 밥도 줄게 네 한 번 더 주세요 태용아 밥 줄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멍pet먹어서 맛있다 이건 뭐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